안녕하십니까 한국지노트입니다 오늘이 4월 26일 입니다 이렇게 또 24분 오셔가지고 아침 6시 20분부터 쩡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자 저도 이번에는 기계로 이렇게 살펴려고 했었거든요 콩덕신기라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현재 누운 마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람으로 대신 자릅니다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리니까 가능하면 앞치마나 비옷을 입고 이렇게 자르시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바지에 물이 다 묻어 버립니다 저희들은 농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잘라 버립니다 잘라서 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 버립니다 가위로 이제 한 땀 한 땀 자르는데 뭐 장비 사기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있구요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보통 뭐 40분 50분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실 때는 보통 30분씩 들어오는데 이 농사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지만 농사가 됩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현재 뭐 기계화가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참 그저 뭐 보완할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마늘명가사님께서는 조금 안 자르시고 이제 재배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성공적인 농사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침에 여기 저는 이제 점을 자르고 나서 여기 바닥에 현재 지금 수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 저는 여기 구울물을 댈 겁니다 여기 뿌리 나와 있죠 아 여기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여기 한번 제가 긁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완전 돌이에요 돌 이렇게 지금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현재 20%대가 떨어진 것 같은데 수분이 현재 제일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최고의 비대제죠 물이 그래서 양분을 흡수하려면 물에 녹여져 있는 양분을 마늘 뿌려서 유기술을 싸서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은 필습니다 마늘 양파나 어떤 작물이든 물이 있어야지만 자연에서 얻는 양분이고 사람이 주는 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밭대가 끝나면 저는 바로 골물을 댈 겁니다 월요일날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내려봐야 아는 거니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래는 풀 제초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뱀 나와요 뱀 뱀 나오니까 이렇게 제초를 저는 했습니다 아침에 지금 제가 정신도 없고 해서 마을 주변이 조금 안 좋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저는 이렇게 오늘 4월 26일날 쫑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쫑제거 작업하고 이제 골물대고 4월 28일 쯤에 아침에 이제 방지를 할 건데 제가 내일 쯤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비대제를 쓸지 말지 저도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거 같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이제 영상도 한번 남겨봅니다 자 감사합니다